이제 집에 가와야죠. 아니 무슨 집에 가? 빨리 와 가자. 빨리 와 두고. 빨리 와. 빨리 와. 우와 하나. 우와 새거네 새거. 이번에 새로운 시장이야. 아 이거 신형 탔다든지 이거군요. 이거 몰라. 이거 봐. 계단. 계단 올라가는 거. 진짜 힘들겠다. 이번에 다이어트하면서 이제 안 먹은 돈으로 구매한 거라고요? 원래는 사실. 식비 아껴가지고. 원래는 저거를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두 대만 사려고 했는데. 근데요? 제가 3개월 동안 다이어트하면서 10대를 굉장히 많이 아꼈더라고요. 3개월 10대 아꼈으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래서 2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네 개를 산 거예요? 저거 4개 값을 먹는 거예요 원래는 3개월 동안. 어떻게 솔라 새로운 기계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시 운동할 생각 없어요? 슬슬 해야죠. 표정이 안에 관심이 없어 보여. 저거 사든지 말든지. 올라와봐 올라와봐. 올라와봐. 우와. 일명 천국의 회단. 지옥의 회단 아니에요? 천국의 회단이야. 너 이거 해봤지? 해봤죠. 해봤지. 자 살짝 해보자. 같이 같이. 고. 고. 자 여기서. 그 정도. 6이면 딱 되겠다. 등산하는 것 같다. 그렇지? 그 사람 같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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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님도 지금. 잡지 찍은 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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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빠졌다 빠졌다. 어휴 빠졌다 빠졌다. 지금 한 115 정도 나가겠네. 예? 한 30kg. 한 20, 20여 킬로 빠진 것 같아. 육안으로 보고 바로 체중이 나와. 아 그럼 도마리.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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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빠졌네. 진짜. 달라졌다. 가능성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어휴. 어찌 쓰세요. 선배님이지? 그럼 하나가 언제 했었지? 2003년도. 아휴. 아휴. 얘 하나에 이번에. 제가 감히. 대회예요. 아 진짜? 어. 대회예요. 대회예요. 아 진짜? 아니. 여기 오늘. 넘어가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 넘어가서. 아 잘못되신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야. 저 원래 대회 안 나간다고. 아니 근데. 요번에. 대회 했나요. 대회.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저는. 본격적으로 한 게 지금. 두 달. 네. 이제 하나도 이제. 같이 어차피. 같이 한번 나가자고. 아니 일단. 일단. 계약 조항에. 어. 그런. 운동 대회는 나가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매니저에도 있어 매니저. 매니저에도 있어 매니저. 매니저에도 있어. 갑자기 흔들었네. 좋았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 운동하려고. 빨리 가서 훈련해. 물 가지고 이제. 빨리 가. 빨리 가. 자. 점점 말을 걸어. 빨리 가. 빨리 가. 아니 빨리 가. 아니야 아니야. 가. 빨리 갔어. 파이팅. 우와 멋있다. 좋았어. 자. 지금 그러게 될 때가 아니야 우리. 우리도 빨리 가자. 나 치고. 우리도 가야 돼. 어린이 아파서.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우와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빨리 가. adder. 다 이렇게 빨라. 끓이면 안 돼. 네. 자 theaters 바로. True so. 그럼 모녀 왕기 갈게요.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gap están en el ca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